지난 10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관계관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나눔축제 함께하장을 개최했습니다. 문화나눔축제 함께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함께하장은 공연존, 나눔존, 체험존, 소통존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나눔존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체험존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퀴즈 및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